잠자기 전 손톱을 깎으면 안 되는 이유 밤에 손톱 깎지 말라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 사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. 화면을 빠르게 두 번 누르면 건강타운이 열립니다. 서울대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잠자기 전 손톱을 깎는 행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높이고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. 손끝은 감각신경이 밀집된 부위라 작은 자극에도 신경계가 즉시 반응합니다. 그 결과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지고 잠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.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. 잠들기 전 정밀한 손동작이나 시각 자극이 많을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. 또한 밤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숙면을 유도하는데 손톱을 자르며 긴장하면 체온이 올라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. 특히 불면증, 고혈압,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신경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. 실천법 손톱은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 자르기 부득이하게 밤에 자를 경우 샤워 후 30분 뒤 몸이 충분히 이완된 뒤 천천히 자르세요. 손톱을 자른 뒤엔 핸드크림으로 손 마사지 말초혈류를 안정시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. 밤에 손톱 깎지 말라는 말 미신이 아니라 우리 몸을 아는 지혜였습니다. 오늘부터 손톱은 낮에 깎아보세요. 의외로 잠이 훨씬 깊어질 겁니다. 구독하시면 이런 건강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